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촬영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풀타임이 새벽이네요 뭐 그래도 뭐 집 근방이라서요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꿀찰되도록 열심히 열심히 연결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코로나 방역수칙 지키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아자아자 뭐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뭐야 분장이나 메이크업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많이 어두운데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찾아볼게요 좋은가 뭐 안될 때가 있으려나 대본연습하고 아 대사연습하고 이제 촬영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딨냐 요기 요기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그런 거 도착 처럼 요기 아 이거 숙하 안 먹었대요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촬영 잘 마쳤습니다. 아 눈부지네요. 아 오늘 현장 정신없게. 정신없게 촬영해서 제가 잘 나왔는지가 걱정이네요. 그리고 연기를 마음에 들게 못해서 아쉽네요. 근데 감독님이 뭐 좋다고 계속 응원을 해주셔서 에너지를 받고 열심히 했죠. 아 역시 아침 촬영은 텐션 올리기가 가장 어렵네요. 여기서 또 하나 배웠네요. 여기서 또 하나.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촬영이 끝나서 너무 졸립네요. 일단 잠깐만 자고 그 다음 스케줄 그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. 모두들 댄스 많이많이 하십쇼.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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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